그래서 우릴 거야 안녕하세요. 저희는 거리앤입니다. 페어뮤직코리아는 우리 뮤지션들이 직접 만든 음악의 가격을 직접 우리의 손으로 결정하자는 캠페인입니다.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지금 국가에서 음악의 가격을 마음대로 이렇게 결정해버리고 있어요. 이렇게 좀 불합리한 제도 속에서 많은 음악인들이 이렇게 배고프고 힘들고 그런 고초를 겪고 있습니다. 공정한 음악 시장이 만들어지는 그날까지 저희 거리앤도 페어뮤직코리아를 적극 지지합니다.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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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어뮤직코리아 화이팅!